맛있을거죠? 잠시 그리너스 쥐쇼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. 그리너스는 환경문화단체이며 문화공연을 통해 환경캠페인운동을 전개하는 비영립민간단체입니다.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음악을 즐기고 더불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럼 계속 이어서 다음 무대를 꾸며줄 가수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홀릭스의 번키던키 헤이리더 주향이 테르테가 좋아요 기련의 나랑살자 늘 다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. 먼저 홀릭스의 상큼 발랄한 무대입니다. 번키던키 쥐쇼 고고고 휴대전화 이블uren 내 입 바른 외 나도 몰라서 이 걸어 되게 화만하 왜 소리가 들린 말아 온 업무는 잘 불러볼래 너의 여행이 따라오는 근데 제일 바보는 사람 날 보다 넘만 믿을 수 없는 그대처럼 나처럼 아주 무너져서 피 quá 이리랑 누웠지 이리랑 누웠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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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